네, 상큼하고 귀여운 헨리 씨의 퍼포먼스에 이어 이번에 좀 더 격렬하고 남성적인 퍼포먼스의 두 팀을 만나볼까요? 네, 경쾌한 리듬 쌍둥이가 완벽히 합을 이루는 섹시한 퍼포먼스 테이스티 네,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칼군무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 틴탑 네, 저희 틴탑의 프리스텔 기억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테이스티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? 마마마 마마마 마마마